뮤비 아 아니 겉봐 속초 몰라요? 겉은 딱딱하게 속을 눌러면 어디까지 겉봐 속소를 할거에요? 오 어 이거이거이거 다 됐다 자 말로 아세요 말로 안하고요 아니 아니야 짱이던거 아니야 말로 이 토론회 끝은 언제일까요? ode 히 야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어 지금 양치 먼저다 이건 진짜 양치 우리가 양치예요 세수 세수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수원석의 한국만큼은 쉬워서 이 자식 수원석의 한국만큼은 쉬워서 이 자식 수원석의 한국만큼은 쉬워서 이 자식 아하하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세수 아하하하 제이형은 bxn로 가옵니다 제이형은 bxn로 가옵니다 뭐인데? 너 이거 뭐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이형 씨 싱구시켰습니다 자 샤워할 때 샤워하면 안 돼 샤워하면 안 돼 모양 monument 저요 원장 날씨 있을 때 해 숨었더냐? 있을 때 해 숨었더냐? 해 넣었더냐? 약 숨었더냐? 소원을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시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지 말라고!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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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래, 지금. 나 너, 지금. 제발! 야! 야, 곧 좀 봐! 야, 곧 좀 봐! 아니, 곧 좀 봐! 아니, 곧 좀 봐! 야, 곧 좀 봐! 야, 곧 좀 봐! 야, 곧 좀 봐! 야,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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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치를 싣다가 중간 해버리면 얼굴에서 콩먹고 맵고 난리납니다 누가 그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나요? 그렇죠 당신이 그러나봐요 당신이 그러나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네 샤워도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도 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 갑니다 아, 아침에 아니, 잠깐만 하고요라면 아니 얼마나 입안을 세게 좀 해야 됩니까? 잠깐만 잠깐만 하고요라면 아니 얼마나 입안을 세게 머리 만지 있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호가 머리 만지지 마 호가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야기하시죠 스파! 자, 제 역시 너무 못생겼습니다 제가, 제가 만져드리겠습니다 어, 네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아니, 똥내가 뭐예요? 아니, 똥내가 뭐예요?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라는 거를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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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미안하다 네 머리 만지지 마 아, 자꾸 물 자꾸 묻었지 손, 동네 손, 동네 자, 얘기하겠습니다 네 양치는 네 샤워할 때 네 별 개입니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뭐 할거 한 뒤에 샤워라고 하는 거 아니면, 샤워를 하고 할거 하는 뒤에 Far yes 샤워하는 겁니다 샤워하는, 양치는 별개에 샤워 끝날 후 相치를 합니다 화장실에 맞다 양치도 하고 샤워라고 다 하지, 그러세요 화장실에 갔다가 샤워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화장실 안에 샤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택트를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은 곤란을 가리시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 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에 부터 하나요? 껍질 부터 합니다. 그죠? 아,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오고.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겉상해요는 없잖아요. 겉부터 하면 끌어옵니다. 그래서 퇴소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십시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 했네. 뭐 그런거죠?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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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치에 그 사이에 넣으세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저죠? 그래요, 이건 양아치가 저 바로 있어. 대박이다. 왜 이렇게? 흑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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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네, 흑시롱. 지금 이 토론을 서로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가 바로 너희야. 너희야. 어느 악적으로 접근한거에요. 네, 네, 네. 또 얘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아름씨. 네.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핳. 최소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최소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 번 실수할까요? Dre' 도착입니다 짜만맛나세요 안쓰오 여러분 올라가요? 꼬고나 요결하지 마세요 그쵸 간 하겠죠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앞으로 쓰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요? 네, 앞으로 쓰면 안 되지 않나? 모자 말입니다. 악공수를 쓰려고 그래요, 어디서. 와!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시작합시다. 자, 안 먹는다야?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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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켜지마, 다리 켜지마. 안경 잡고 있는데 왜 만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진행을 해주세요. 자, 다시마 씨. 우리, 다시마 씨요? 아이, 다시마 먹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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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먹는다. 그래요. 손 들지 않을게요. 자, 손 안 들게요. 초초만 해도 될까요? 네. 자, 말씀해 주시오. 뭐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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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머리 만지지마. 아, 머리 만지지마. 머리 만지지마. 머리 만지지마. 머리 만지지마. 안경 봐주시오. 와 봐. 안경 봐주시오. 제대로 보세요. 안경 봐주시오. 안경 봐주시오. 와 봐. 아니, 된대. 와 봐. 됐어. 네.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뽑히는 행운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영국 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주장입니다. 다시마 주장입니다. 다시마 주장입니다. 태국이 위대한다는 것이다, 행운을. 다시마는 곧 태국입니다. 여러분, 다시마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는 다시맛지마 해서 다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맛지마 하고. doub斬촉한 곧 기타 자신입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고 자, 연결하겠습니다. 여고 자, 다시마. 먹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섰 몸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킬 같아요 파이터치 파이터치 행을 좀 해주세요 안드라고 자 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부시라고 하신다 예 같이 공개 되셔야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음 자 보세요 뭐 다시마 여러분 아시가 원래 먹는 식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여러분은 왜 돈 주고 싶으면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해 보통 보통 다른 음식에 있을 때 어떤 용도를 씁니까? 육수 동물의 육수를 우려내고 타시마를 빼서 연속해 주시오 타시마를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타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 만지지 말아봐 얼굴 저는 지금 손을 공인했습니다 타시마를 먹거나 타시마를 먹으면 다시마를 먹게 된다 목이 나 야, 이 간격 말고 남 먹었어야 라면의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겁니다.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3행시에서 돈 낀 사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요?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자, 여러분은 한 글자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마, 다시마입니다.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무엇이? 시작이 어려운 거야. 나! 마, 죽고 싶다! 자, 재미없었다고 하늘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쪽 팀은요? 자, 다! 다시는 넣지 않겠습니다. 시! 시영이 형급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안 이겼다. 자, 사완연 씨. 네. 어떤 식으로 토론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까요? 저는 다시마나 일단은... 너 생각을 말하자마자. 그러면 다시마가 왼 뛰어났습니다. 다시마가 왼 뛰어났습니다. 다시마는 한 번도 태어나고 싶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마가 왼 뛰어났는지... 다시마가 왼 뛰어났는지... 다시마가 왼 뛰어났습니다. 저 골라요! 저 골라요! 저 골라요! 저 골라요! 저 골라요! 저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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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소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해요.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한 거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반응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었습니다. 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ethanol Mustafa 국밥에 밥을 먹듯이 식혜 있는 법도 먹어야 됩니다.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영희 씨! 인정 원합니다. 결론은 끝났습니까? 결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돼요.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남준 씨!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대답해 주세요. 우리 식혜에 밥을 먹는데 식혜에 밥을 먹는데 식혜에 밥을 먹는데 ㄷㄷ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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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식혜에서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연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불을 시키고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곳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되려면 행복감을 준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뭘 마시고?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걸림이죠? 네, 맞습니다. 진물은? 진물이 나옵니다. 진물은 아플 때 나온 겁니다. 당신은 아프십니까? 진물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밥 뒤에 알이 붙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어요. 밥알이 이미 식혜의 국물을 자름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겁니다. 다 했죠. 자, 처벌을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의 밥 없는 캠,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왜 밥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김태훈 씨! 김태훈 씨! 김태훈 씨! 김태훈 씨! 네! 네,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돼요. 나이스! 네!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혜자로 해! 혜자로는 너무 성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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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한 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BTS 7명 6명이 어딘가 놀러가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 범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거죠 쌀, 밥알과 식혜 이 물 둘이 한 범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지 마세요 자 일어나지 마시자고요 재호 씨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표자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만인의 환경이 높아집니다 비만인의 환경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게다가 저희는 케이아이골 아니겠습니까 항상 식단가리로 엄격하게 식혜 식단가리 안 하잖아요 식단가리 안 하잖아요 내일부터 갈 끌려고요 당신은 아무튼 밥알은 나빠요 이산가족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밥알 끼리로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광탄도 7명이어야 광탄리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의 공군을 꼭 공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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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이 이럴 용경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제 나옵니다 주제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디가 뭐예요 뭐 아 아 아 제 오지는 절대 컴포도 멈추 못합니다 아 저는 진짜 그 주로 입니다 저는 저도 참을 수 없어요 뭐 없습니까 어깨 내가 호가 썼어요 아 진짜 호 인사는 여기 올래요 나도 먹긴 하는데 야 바깥아 지민이 싫어하는 데 아 아 아 아 아 를 보다가 차가우니까 반거동으로 호 호 호로 입니다 아 강의 컴포로 를 외국습니까 그쵸 저는 이게 자체가 안 돼요. 식빵의 건포도는 외국에서도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만큼 사실 존재 자체 이유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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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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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질 사태질 자, 사태질 하지 마세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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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사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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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그림 바로 만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시계? 시계? 왜 왜 왜 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아 식빵의 건보들을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잠시만요. 제가 더 겉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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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무튼 안 해도 왜 겉붙여서 겉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악마의 음식은 악마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쓰세요. 아 한마리가 크럭크 뉴스에 적은 것 같아요. 하필 하필싱하지 마세요 정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 언어학적으로 접근할게요. 굉장히 발음이 거칩니다. 그렇죠? 이런 식빵. 그렇죠? 그런데 그런 포도, 추가해보세요. 아주 발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식빵은 너무 거칭을, 건포도가 저건 가야, 거칭도 중화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변론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드린 식빵. 그런데 왜?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 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만남님의 건포도 3일씩 들어가겠습니다. 동거하지 못한 포도당.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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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oat potatoes. 배런 있습니까? 배런 정권송. 선포도 들어가 식빵. 맛있습니다. 단맛에 추구하잖아요, 식빵에. 마지막입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빵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빵에 밤들어 있는 거 좋아합니다. 반찬한 반찬. 좋아요.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 하겠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함과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건포도도 너무 싸는데 건포도도 맛있는데 그럴 거면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건포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스 헬스예요? 뭐라고요?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아,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 왜냐면 건포도라는 것은 식빵에 부족한 부분에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나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삿대질하지 마세요. 삿대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포도는 식빵에 부족한 맛을 채워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식빵 만들어져서 완벽한데 누가 맛을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유식빵도 안 되고 식빵에 다른 거 다 뜨면 안 되니 식빵만 먹어야지. 무슨 따위가 아닙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 재욱 씨. 옛날에 그리스 로마시나 보셨죠? 심지어는 뭘 먹습니까? 와인이요. 그렇죠. 와인 먹자야 와인.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렇죠. 빵을 먹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판 뜻을 모르고. 근데. 근데.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포도주 왜 먹어요? 포도주 왜 먹어요? 포도주 왜 지금 먹고 먹어요?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포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왜 먹어요, 그걸 사서. 안 먹지다 보러 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근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포도 식빵 하나 두고 굶지 마라. 네. 라고 지어주는데 이거 먹습니까? 아, 그거 먹죠. 그거 먹죠. 그거 먹어요. 사만이 가면. 사만이 가면. 사만이 가면. 사만이 가면. 사만이 가면. 사만이 먹어요. 저는, 전 그래도 안 먹습니다. 식빵에 건포도 있는 걸 먹는 것은 해산물을 먹는데 돈은 씹어요. 그 돌 먹습니까? 먹죠. 해산해야죠. 먹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돌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결빈인데? 저는 빵의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빵과 건포도를 따로. 그래. 빵을 한 번에. 얼어봐요. 얼어봐요. 야. 여러분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최혁씨가 뭐라 하셨냐. 건포도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식빵이랑 건포도를 따로 싸서. 수고하셨으면 좋으세요. 하하하하. 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들. 자, 다들. 상대방을 가르칠 때 다 손아주하세요. 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건포도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민두초코. 시약. 그 민두초코. 그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이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공산점 festa. comparing the crowd, I love the people all thought that you and me for today. 2 2 2 야 제가 봤을 때 지민이 형 아닌 민경이에요 그래 남자라 내가 잘했다 박지민은 너무 주껍게 써서 안전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얇고도 근데 솔직히 방탄 달려라서 이거로 방탄이 맞지 않나요? 야, 나 분들은 왼손과 오른손에 잘 밀지워지 와, 진짜 자, 우리 지민이가 최종 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미있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참 감사합니다 좋은데 살겠습니다 달려라 방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 아, 달려라 진짜?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정말 기원했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감독이 달려라 방탄을 치면서 행복하다고 멋진다! 자, 달려라 방탄을 하면 유리 cuál이기 때문사에 나는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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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